이맘보 걷기 58일차입니다. 함께 가보실까요? 가는 방법은 다양하지만 저는 오늘 구서역에서 마을버스를 타고 들어갈 예정입니다. 마을버스는 3-1분, 1시간에 한 대밖에 오지 않는다는 부탁드립니다. 무사히 상연마을 8-1구간, 상연마을 공천구까지 오겠습니다. 이때부터 인증돼요. 여기, 잘 찍혀야 할텐데요. 정수원짓기를 하amiento, 2,000km 기타 갈매코, 수축지기, 폰캐스트에 대상으로 가는 길입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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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한바퀴 돌고 발색으로 감는 중입니다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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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